안녕하세요. 코고티비 리포터 이수영입니다. 첫 본 배구를 즐기는 기분은 첫 본 배구를 즐기는 지금 기분을 온몸으로 표현한다면 힘이 없습니다. 마지막 한강기의 봉이 49% 남았다고 했는데 다음 경기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일단 지금 체력이 사실 좋은데 내일 하루에 휴식 취하면 다시 100%가 돼서 그 다음에 3차전을 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코고티비 리포터 강소입니다. 5세트 시작 전 전체 선수들이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. 10세트 진짜 10세트 했는데 여기까지 온 이상 끝낼 수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후회 없이 경기를 하자고 말을 많이 했습니다. 오늘 팀 내 최고 브로킹 기록했는데 물론은 브로킹 감의 원동력은 순에 짝짝 잘 맞더라고요. 복수를 다 읽은 것도 있고 그래서 손 벗고 있었는데 잘 때려줘가지고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3세트부터 언니가 완전 잘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생각으로 경기를 임했습니까. 첫 세트나 첫 세트에 대해서는 소위자 되게 미안하고요. 좀 늦게 터져서 미안한 마음이 크긴 한데 그냥 진짜 내라 모르겠다고 하고 고은이한테 일단 때릴게 애들한테 커버해줘 라고 하다보니까 믿고 때렸던 것 같아요. 3차전 승리할게요. 2차전 승리할게요. 3차전 승리할게요. 3차전 승리할게요. 3차전 승리할게요.